하... 진짜로 돌아갑니다. 안녕하세요. 온성차이 코리아 이대현입니다. 서혜린입니다. 오늘은 컴비네이션을 조금 할건데요. 간단한 컴비네이션이에요. 그러니까 두가지 동작 정도로 컴비네이션을 하는데 첫번째 컴비네이션 같은 경우는 전제가 상대방이 뒤에 로프가 있다던지 코너에 몰렸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컴비네이션입니다. 바디를 스트레이트로 쳐주신 다음에 바로 또 다시 바디를 연결을 시켜서 상대 호흡이 첫번째 공격에서 배에 힘을 줬다가 호흡이 풀렸을 때 다시 그곳에 데미지를 주는 되게 효율적인 컴비네이션이에요. 상대방이 뒤에 몰려있을 때 바디 스트레이트 해주시고 이거를 걷어들이면서 그대로 무릎, 바로 아래로 올려주시면 됩니다.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, 둘 우에